안녕하세요. 책방에 오신 방구님들 환영합니다. 네, 책방의 방 구독자의 구. 그래서 저희 방에 오신 분들을 방구님이라고 호칭을 하는데요. 처음 오신 분들은 무슨 이야기인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은 농장 부근에 예쁘게 갖고 놓은 꽃들을 담아보았습니다. 예쁜 꽃 보시면서 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지난 시간 1권의 2장까지 낭독을 해드렸고요. 오늘은 1권의 마지막 장, 3장 깊은 인연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담겨있을지 잘 들려드릴게요. 본문 시작하겠습니다. 깊은 인연 1. 포항으로 하윤을 찾아갔던 날, 다인은 하윤의 또 다른 면모를 발견하고 크나큰 감동을 받아 가슴 뛰는 경험을 했다. 그러한 감동은 자신의 간절한 육체적 갈망을 상세시키고도 남을 만큼 아름다운 경험이었다. 그녀는 그때 처음으로 하윤과 진목스님의 관계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하윤은 인문과학 중에서도 문화사, 특히 우리 선조들의 넋이 몇몇이 맥을 잇고 있는 불교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실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하윤은 불교에 대한 관심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지식이 진목스님에게서 비롯되었다고 했다. 하윤과 진목스님의 만남은 감동적인 데가 있는 사건이었다. 진목스님과 만난 것이 고3 때였으니까 한 8, 9년쯤 전이었을 겁니다. 여름 방학 때였는데, 그때가 내게는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 하는 우울한 시기였죠. 그때 나는 우울한 마음도 가라앉힐 겸에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춘천에서 수영댐을 돌아본 후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과학의 힘에 조금은 위약감을 느끼며 홍천을 거쳐서 비보장 도로를 따라 강릉 쪽으로 가고 있었죠. 하윤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하윤은 횡성에서 옆자리에 걸망을 쥔 어느 스님과 동행을 하게 되었다. 스님의 첫인상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다. 45세 전으로 보이는 스님은 체격마저 출가자의 신분에 걸맞지 않은 형상인지라 재삐 가사에서 느껴지는 답답함이 더욱 커졌다. 그는 차에 오르자마자 두 눈을 지그시 감은 채 말없이 한참을 보냈다. 그날 하윤이 탄 완행버스는 꽤 한적한 편이었다. 5분의 정차 시간을 넘긴 그 차는 손님을 한 사람이라도 더 태우려는 듯 십여분을 정차하고 나서야 비로소 횡성 주차장을 벗어났다. 하윤이 시골버스의 그런 관행에 슬금슬금 짜증이 나기 시작할 때였다. 옆자리에서 미동도 없이 앉아있던 스님이 진바지 위에 얹어놓았던 바랑을 끌어내리더니 책 한 권을 꺼냈다. 바랑을 빠져나오는 책의 표지가 하윤의 눈에도 익었다. 청색 표지에 흰색 갈매기를 비스듬히 그려 표지를 장정한 리처드 버크의 갈매기의 꿈이었다. 그 책은 하윤도 얼마 전에 읽은 책이었다. 높이 나는 갈매기가 멀리 볼 수 있다는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의 독백이 특히 인상 깊었던 책이었다. 일찍의 출가자들은 세간의 일반적인 지식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윤의 눈에는 스님이 가지고 있는 그 책이 신기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먼저 하윤이 말을 건넸다. 스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하윤이라는 학생입니다. 어디까지 가시는지요? 스님은 아무 대답이 없었다. 무한했다. 하윤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려 애써 무한함을 벗어보려고 했다. 찌는 듯한 여름 날씨 탓에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바람마저 후텁지근했다. 스님은 하윤의 행동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책에서 눈을 떼지 않고 천천히 읽고 있었다. 꽤 오랜 시간이 흘러 하진부가 얼마 남지 않은 지점에 이르러서야 스님은 책을 다 읽었는지 책장을 덮는 듯했다. 그때까지 하윤도 무심히 창밖을 내다보며 스님을 의식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다. 미안하구먼. 아까 행성에서 떠날 때 하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던 일을 말하는 모양이었다. 버스는 하진부 주차장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진묵 스님은 그곳에서 내릴 모양으로 바랑을 꺼내 어깨에 짊어지며 하윤에게 말호구를 던졌다. 높이 날기를 바라지 말고 발밑을 살피시오. 하윤이 하진부에 들어서기 전 잠깐 나눈 대화에서 조나단 리빙스턴의 말이 인상 깊었다고 말한 데 대한 대답이었다. 하윤은 진묵 스님이 던진 절구공에 뒤통수를 호되게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버스에서 내려 천천히 걸어가는 진묵 스님을 멍청이 바라보던 하윤도 스님을 따라 내렸다. 뒤를 따라가며 진묵 스님을 불렀지만 스님은 하윤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숨이 턱에 차도록 따라갔지만 어쩐 일인지 스님의 뒤를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얼마 후 하진부를 벗어났다 싶은 지점에서 스님이 발을 멈추더니 하윤을 향해 갑자기 버럭 고함을 질렀다. 이 마른 똥막대기 같은 놈아! 썩어질 포대자루에 무엇을 주워담자고 나를 이렇게 번거롭게 하느냐! 썩 돌아가지 못해! 그렇게 해서 비롯된 진묵 스님과의 인연은 하윤의 눈을 새롭게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 만남은 또한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게 되는 시발점이 되기도 했다. 나는 그날 3시간 열흘 스님과 쫓고 쫓기는 실랑이를 벌인 끝에 늦은 시각에 월정사 동별당의 객실에 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진묵 스님의 입을 통해 8만 4천의 부처님 말씀이 바로 마음 공부를 하라는 법문이오 방편임을 알게 되었죠. 우리 것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방법과 안목도 가지게 되었고 더불어 이 오탁 악세를 살아가는 지혜와 진정한 사랑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그 의미는 무엇이며 그 사랑으로 엮어진 부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도 배우게 되었고 말을 마친 하윤의 눈은 어느새 감겨있었다. 그는 벌써 범랍 45세를 바라보는 진묵 스님의 상호를 머릿속에서 떠올려보고 있었다. 지금도 스님은 다른 도반들 앞에서 기와장을 갈고 계실까? 하윤이 눈을 뜨고 다혜에게 물었다. 다혜씨 언제 시간 나는 대로 월정사에 함께 가보실 생각 없으세요? 진묵 스님도 한번 뵙고요. 스님도 미적 감각이 무척 뛰어나신 분입니다. 출가하신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불상을 그리는 사람, 즉 금화가 되기 위해 수업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어때요? 구미가 동화죠? 좋아요. 언제 시간 내서 함께 찾아뵈어요. 하윤씨 사승이신 진묵 스님도 뵙고 특유의 사랑학도 한번 경청할 겸 말이에요. 스님에게서 듣는 사랑학학이라 이거 특별한 경험이 되겠는데요? 그러나 그 약속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그해 9월경에 가서야 이루어졌다. 어느덧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다혜씨 눈 좀 붙이세요. 먼 길을 불편한 몸으로 찾아와서 몹시 피곤할 텐데. 하윤이 손수 침구를 폈다. 그는 괜찮다며 사양하는 다혜를 억지로 누이다시피 하고 자신은 조용히 눈을 감고 상념에 잠겼다. 다혜는 하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비로소 확인한 것 같은 가슴 뿌듯한 행복감에 취해 잠에 빗속으로 젖어들었다. 10시에 맞춰진 알람에 의해 오디오에서는 정확히 10호를 알려주었다. 10호에 뒤이어 오디오에서는 모차르트의 터키 행진곡이 경쾌하게 연주되었다. 그 음악 소리에 깨어 일어난 다혜는 사방을 휘둘러 보았다. 왠지 그 방이 낯설지 않았다. 하윤은 이미 출근을 한 뒤였다. 책상 위에 메모지가 놓여있었다. 그녀는 침구를 정리하고 메모새를 바로잡은 후 메모를 읽었다. 다혜 기다려줬으면 좋겠소. 간단했다. 그녀의 입에서 웃음이 새어나왔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다혜는 깜짝 놀라서 뛰는 가슴을 진정하며 조심스레 물었다. 누구세요? 주인 댁입니다. 문 밖에서 중년 여인의 후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여니 사십을 간 넘긴 듯한 중년의 여인이 순한 웃음을 짓고 서있었다. 아가씨 예, 일어나셔니껴. 아침도이소. 김기사가 예, 신신당부하고 가셔니더. 퍼뜩 씻고 식사하이소. 싹싹한 경북 사투리가 무척이나 정겨웠다. 잠시 후 다혜는 그 주인 댁과 단둘이 식탁에 앉아 늦은 아침을 들었다. 주인 댁은 호기심이 발동했는지 이것저것 질문을 퍼부었다. 그러나 다혜는 딱히 대답할 말도 없고 해서 그저 미소로 대답을 대신하고 있었다. 그때 고즈넉한 집안의 정적을 깨뜨리며 안방의 전화가 싹싹한 카나리아 울음소리로 울어대기 시작했다. 아이고, 애 아베한테서 전화가 왔는갑다. 주인이 너스레를 떨며 안방으로 들어갔다. 수화기를 드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니껴? 누구라예? 예, 예. 알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니껴. 갑자기 안방에서 주인 댁이 호들갑스럽게 다혜를 불렀다. 그 과장된 몸짓이 저절로 미소를 짓게 했다. 신랑이니도 헛득 받으시라예. 그 말에 다혜의 두 뺨이 금세 분홍빛으로 물들었다. 주인 댁은 다혜의 그런 모습을 두 사람의 사랑의 징조로 받아들였는지 기분 좋은 미소를 지으며 식탁으로 돌아왔다. 전화 바꿨어요, 하윤씨. 일어나셨군요. 올라갔으면 어쩌나 해서 전화했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2시까지는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 집처럼 편하게 있어요, 다혜씨. 하윤의 목소리는 무척이나 경쾌하게 들렸다. 그것이 자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다혜는 느낌으로 알 수 있었다. 제 걱정은 마세요. 주인 아주머니와 얘기나 나누면서 있어요. 아주머니가 아주 상냥하시고 재미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럼 이만 전화 끊겠습니다. 하윤의 마음의 파장이 수화기를 타고 생생하게 전해져오는 듯했다. 보조개를 깊게 만들며 자리로 돌아온 다혜를 주인 댁이 짓궂게 놀려댔다. 스스럼 없는 그 태도가 무척 정겨웠다. 다혜는 식사를 마친 후 하윤의 방으로 돌아와 책장에 꽂혀있는 책들을 살펴보았다. 전공서적 몇 권을 제외하고는 거기가 불교관계서적과 인문과학도서였다. 간간히 사회과학 서적들도 눈에 띄었다. 한국의 전통문화 등등 모두가 불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문 서적들이었다. 또한 여러 번씩 읽었는지 손때가 많이 묻어있었다. 미술에 관한 책들도 많았다. 특히 판화에 관한 책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 최근에 읽고 있는지 책상 위에는 판화기법이라는 책이 펼쳐져 있었다. 지적인 탐구에 열심인 하윤의 진지함을 엿볼 수 있어 다혜는 가슴이 뿌듯했다. 하윤의 방에서는 먼지 하나 털 것이 없었다. 깨끗이 정리된 상태로 제자리에 놓여져 있는 물건들은 나름대로 분위기를 내고 있었다. 다혜는 하윤의 방에서 그가 퇴근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얼굴을 곱게 매만졌다. 그녀는 늘상 여자의 아름다움은 사랑하는 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열 개의 화장을 마친 그녀의 얼굴에서는 풋풋한 싱그러움이 풍겨나왔다. 하윤이 오겠다고 한 시간은 아직도 30분이나 남아있었다. 오디오에 테이프를 하나 걸었다. 시카고 교양악단의 게오르그 솔티경의 지휘로 녹음된 멘데스존의 한여름밤의 꿈이었다. 결혼 행진곡이 울릴 때는 자신이 눈부신 웨딩드레스를 입고 하윤과 함께 걷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져 괜히 혼자서 낯을 불 끼기도 했다. 시계는 어느새 2시가 넘어 2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윤은 2시 30분이 지난 후에야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대문으로 들어서다가 마당에 나와있던 다해를 발견하고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싱긋 웃어 보였다. 바람이 찬데 들어가줘. 이놈의 포항바람은 어찌나 유명한지 전국의 명물 중 하나죠. 하윤과 다해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주인댁이 수도가에서 웃었다. 방에 들어서자 다해가 하윤의 품에 안겼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깊은 입맞춤을 오래도록 나누었다. 포항을 풀며 바라본 그녀의 모습은 활짝 핀 한 송이 백합처럼 눈부셨다. 조금 늦었습니다. 차표를 사오느라고. 제가 오늘 서울 가는 길에 함께 동행하는 영광을 누려볼까 해서 기다리시라고 한 건데 괜찮을까요? 그 순간 다해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순천에서의 동행과는 또 다른 설렘이 느껴졌다. 사실은 내일 모레 월요일이 어머니 생신이거든요. 내후년이 칠순이신데 제가 모시겠다고 해도 저렇게 고집을 피우시고 혼자 지내셔서 걱정입니다. 정호 형님이 여러모로 신경을 써주시니 별 탈은 없지만 어차피 저도 오늘 서울로 가야 하고 해서 함께 가겠다고 혼자 결정한 건데 하윤은 의사를 묻기라도 하듯 다해의 얼굴을 바라보았으나 그녀는 아무 대답 없이 그저 숫댁에 미소만 지었다. 잠시 뒤 자주 놀러오라며 반갑게 전송하는 주인댁과 인사를 나누고 나오는 다해에게 하윤이 말을 건넸다. 어때요? 수더분하고 인정이 철철 넘치는 아주머니죠? 네, 정말 그래요. 참 재미있고 마음씨도 좋은 분이신 것 같아요. 아저씨도 피읍제철 기관사로 근무하시는데 우리 사무실에서 소개해줘서 이 집으로 오게 되었죠. 참 좋은 분들이에요. 잘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2. 서울행 고속버스에 오른 후 하윤이 먼저 창가에 앉은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자그마한 그녀의 손이 하윤의 손 안에 녹아들고 있었다. 그녀가 하윤을 돌아보며 싱긋 웃었다. 화사한 웃음을 담은 얼굴로 다해가 입을 열었다. 저 놀랐어요.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이해하려는 하윤씨의 노력과 또 거기에 대한 해박한 지식. 아유, 제가 알긴 뭘 알겠어요. 그저 서당계 3년의 풍월읍는 격이죠. 하하하하. 하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이 그녀의 작업에 도움이 되기만 한다면 기꺼이 도와주고 싶다고 제의했다. 사실 다해는 우리 고유의 전통 문양들을 판화로 다시 형상화시키는 작업을 하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해독하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다. 판화라는 장르가 어떤 사물에 재형상화에 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이 뒤따라야 하고 거기에 작자의 사상이 녹아들어 객관화된 혼과 맛을 지녀야 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런 고충을 설명하면서 하윤의 도움이라면 어떠한 것이라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지난번 스케치 여행에서 얻은 영감은 석탑에 있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필요한 것은 탑에 대한 교과서적인 해석이 아니라 선적 체험이 곁들여진 주관적 체험이에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영감의 형상화가 좀 더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윤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진묵스님을 떠올렸다. 진묵스님이 처음으로 하윤에게 불탑에 관해 설명하며 곁들여진 말씀이 생각난 것이다. 답을 단순히 신앙의 대상 또는 불도를 장험하게 하기 위한 장식적 요소로 보아서는 안 되지. 면면히 이어져온 역사의 숨결과 넉 그리고 그것을 제작하던 이에 영혼이 녹아있는 신앙의 표지로 답을 인식할 때 비로소 진정한 탑파의 정신을 이해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야. 하윤은 진묵스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다혜에게 기꺼이 대답했다. 다혜씨 제가 틈틈이 돕겠습니다. 제 도움이 얼마나 효과를 부른지 모르지만 저 역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니까 말이죠. 다혜는 뛸 듯이 기뻤다. 하윤의 진지하고 학구적인 노력과 거기에서 얻어진 지식들 그리고 진묵스님과의 관계에서 얻은 여러 가지 선적 체험들이 그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하윤이 계속 말을 이었다. 이건 다혜씨를 시험해보겠다는 의도에서 묻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다혜씨가 영감을 얻게 됐다는 불탑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조금 알기는 하지만... 다혜가 말끝을 흐렸다. 뭐라고 꼬집어서 이것이라고 설명하기는 어려웠던 것이다. 그런 기미를 눈치챈 하윤이 슬며시 눙치며 말을 이어갔다. 하하 이거 제가 갑자기 질문을 해서 당황하신 모양이군요. 그럼 제가 대신 설명을 해볼 테니 감정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다혜씨 작업실에 말썩이라도 차지할 만한 사람인지 말이에요. 곧 탑에 대한 하윤의 설명이 이어졌다. 우리나라 고대 미술품의 주류는 바로 불교 미술입니다. 많은 양의 유적으로 남은 것도 탑과 불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불교도들의 신앙과 정성의 결정체라고 보면 됩니다. 이 탑과 불상의 안치가 사원의 1차적인 필요성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그 이유는 탑은 원래 부처님의 사리를 봉환하기 위한 것이고 불상이란 예배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한국의 고대 미술을 대표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런데 여기서 부원하고 싶은 것은 불상에 대한 예배가 인격화 내지 신격화의 대상으로서의 예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근차근 설명하는 하윤의 태도는 퍽 진지했다. 다혜 또한 간혹 고개를 끄덕이면서 진지하게 설명을 들었다. 현재 전국에 남아있는 탑의 수는 천수백여 개에 이르는데 제작 재료에 따라 나무를 사용한 목조탑, 벽돌을 사용한 전조탑, 모전석으로 쌓은 모전탑, 석조탑, 청동탑, 금동탑 등으로 나눌 수 있죠. 원래 탑은 신골을 담고 토석으로 쌓아올린 불신골, 즉 부처님의 진신살이를 봉환하는 묘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탑이란 부처님의 사리를 봉환하기 위해 만들어진 건조물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을 미얀마에서는 타고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탑에 대한 어원적인 해석이고 그 발전 과정은 지역적 특성과 재료에 의해 구별되죠. 우리나라와 같이 양질의 화강암이 많이 출토되는 지역에서 특히 발달한 것이 바로 석탑입니다. 다혜는 하윤의 탑에 대한 해석을 경이로운 얼굴로 경청했다. 고속버스가 옛 신라의 도성 경주로 들어서는지 여기저기 고대 유물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하윤은 찬란한 문화유산이 조금씩 인공적인 손놀림에 의해 퇴락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자신의 심경을 토로했다. 그녀는 하윤의 손을 더욱 힘주어 잡았다. 탑에 대한 설명은 계속 이어졌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석탑의 나라라고 부르기도 하죠. 석탑은 우리나라 고대 미술사의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작고하신 고유섭 선생이나 황수영 박사, 진홍석 박사 같은 분들이 활발하게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고요. 이러한 석탑이 많이 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재질의 특성상 가지게 되는 내구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재에 잘 견디고 덩치가 크기 때문에 사람의 손을 덜 탔다고 보는 것이죠. 이런 석탑은 삼국시대 말기인 석이 500여 년경에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또 석탑의 기원은 건축술이 뛰어났던 백제에서 잘 만들어진 목탑을 모방한 탑을 석재로 만들기 시작한 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하윤의 논리정연한 설명을 들으면서 자신의 작품을 형상화시키는 데 있어서 그가 충분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새삼 확인했다. 쉬웃 병원에서 정호가 하던 말이 생각났다. 이 녀석이 불쌍, 불화, 석탑 등 불교 미술에 관해서는 거의 박사입니다. 다윤은 애정이 듬뿍 담긴 눈으로 하윤을 바라보며 물었다. 지난번 여행에서 전북 익산에 있는 미륵사지 석탑에서 좀 독특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아하, 정말 제대로 보셨군요. 하하하하 하윤은 대답을 하기 전에 먼저 다해의 안목을 추워 올렸다. 그런 칭찬을 듣자 그녀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목이 빨개질 정도로 부끄러워했다. 모든 학자들은 익산 금마면에 있는 미륵사지 석탑을 한국 석탑의 시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석재로 이루어진 탑이지만 보는 순간 목재탑에서 느낄 수 있는 느낌이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탑은 이전에 제작되었던 목탑의 각부 양식을 석재로 대치한 제1호 석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탑의 제작연대는 여러 가지 양식이나 수법, 기록을 참조해서 추정하면 석이 600에서 640년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옛 문헌 가운데 하나인 삼국유사의 무항조에 의거하면 딱 맞아떨어지거든요. 구조상의 특징까지 들라면 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작품의 형성화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와, 정말 대단해요. 다해가 감탄을 연발하며 박수를 쳤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이번에 포항 방문이 백번, 천번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어느새 서울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서울은 어둠 속에 묻혀있었다. 그러나 어두운 서울 하늘을 바라보는 다해 가슴속에는 태양보다 더 찬란한 별 하나가 빛을 내며 떠오르고 있었다. 수원으로 내려가는 하윤의 모습은 전에 보았던 것과는 분명히 달랐다. 돌연한 방문으로 다해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시우 병원을 떠나던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었다. 수원으로 가는 차에 오르기 전 하윤은 다해의 손을 꼭 쥐어주었다. 차에 오르는 하윤에게 손을 흔드는 그녀의 가슴속에는 이혼 후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넘쳐나고 있었다. 3 누구세요? 인터폰을 울리는 희정의 목소리에는 곰팡내 같은 우울함이 피오르고 있었다. 저 하윤입니다. 어머, 도련님? 잠깐 기다리세요. 대문으로 내려오는 희정의 쟨 발걸음 소리가 어두운 정원에 울려 퍼졌다. 현관문을 열고 하윤의 모습을 확인한 희정이 호들갑을 떨었다. 바람이 차요. 어서 들어오세요. 희정은 안으로 들기를 재촉하면서 그동안의 무심함을 원망했다. 도련님, 어쩜 그럴 수 있으세요? 통 연락도 없으시고. 희정이 곱게 눈을 흘겼다. 하윤의 기척을 들었는지 정호도 현관 입구에 나와 있었다. 왠지 그의 모습이 꼭 목장승 같다는 생각이 언뜻 스쳤다. 그는 전화로만 듣던 음성에서 느껴지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정호에게 다가가며 하윤이 인사를 했다. 형님, 그동안 안녕하셨죠? 그래, 언제 도착했냐? 8시가 조금 넘어 서울에 도착해서 곧장 이리로 오는 길입니다. 바람이 차다. 어서 들어가자. 우울한 모습과는 달리 하윤의 등을 미는 정호의 손길은 따스했다. 정호는 거실에 들어서자 이것저것 하윤의 근황에 대해 다정스럽게 물었다. 항상 하윤을 친형제 이상으로 반기는 그가 하윤에게는 고마운 존재가 아닐 수 없었다. 어때? 내일은 일요일이고 하니 아침에 바로 내려가자. 큰어머니께서 몹시 좋아하시겠는걸? 희정이 인삼차를 내왔다. 희정은 두 달쯤 전에 보았을 때보다 더 야위어 있었다. 그런 그녀에게 하윤이 말을 건넸다. 형수님, 제가 너무 무심하거나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동안 회사일 때문에 포항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화 한 통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어머, 어쩜 그런 일이 있는데 알려주시지도 않고 어제 형님께서 형수님이 이 못난 동생 보고 싶다고 애걸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올라온 것 아닙니까? 희정은 금시초문이라는 듯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순간 그녀의 안색이 어두워지는 것을 하윤은 감지할 수 있었다. 하윤이 정호 쪽을 슬며시 쳐다보았다. 자신도 모르는 일이라는 듯 태연을 가장하고 있는 정호의 모습이 좀 우스꽝스러웠다. 전날에 하윤과 통화한 내용도 그녀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희정이 다시 아무렇지 않은 듯 표정을 바꾸며 하윤에게 말을 건넸다. 에휴, 그거야 모래가 큰어머니 생신이기 때문 아닌가요? 정호 가족은 정호의 어머니보다 두 살 위인 하윤의 어머니를 큰어머니라 부르고 있었다. 겸사겸사죠. 애써 불편한 낌새를 보이지 않으려는 듯 희정은 정호 옆에 붙어 앉아 하윤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며 말을 이었다. 어쨌든 이렇게 건강한 도련님 모습을 뵈니 참 좋네요. 희정이 막 세면을 끝낸 하윤에게 차를 가져다 준다는 구실로 2층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것을 정호는 내심 못마땅하게 여기며 바라보았다. 해수로 8년에 접어드는 결혼생활이 그들에게는 몸이 건조하기 짝이 없었다. 아내 희정에게 품었던 작은 애정마저도 요즘에는 말라버린 듯한 느낌이었다. 희정은 안성의 지주 집안 출신이었다.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집안의 재산 덕분에 그다지 큰 어려움 없이 부를 누리며 시골에서는 행색개나 한다는 집안에서 자란 그녀였다. 그런 배경을 바탕으로 그녀는 부족함이라곤 거의 모르고 살아온 정호와는 다른 면이 많은 사람이었다. 대학을 마친 그녀가 정호를 만나게 된 것은 먼 친척의 중매를 통해서였다. 두 사람은 정호에게 다혜와의 헤어짐이 큰 공허감으로 밀려오던 때에 만났고 만난 지 다섯 달 만에 희정의 집안 쪽에서 서둘러서 결혼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당시 정호에게는 정을 붙이고 안주할 수 있는 가정이 필요했다. 자신만의 세계가 필요했던 것이다. 어쩌면 도피성을 포함하고 있었는지도 모르는 결혼생활의 휴유증이 갱년기를 틈타서 부부 사이에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도대체가 싫었다. 살가운 맛이 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부부라는 관계에 대한 의무감만이 존재하는 그런 사이로 변해버린 것이다. 정호의 눈에 비친 희정은 풍요로운 환경에서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 자기 주장이라고는 없는 타율적인 여자였다. 그런 희정과 여태 살을 섞고 살아왔다는 것이 새삼 후회스럽다는 생각까지 드는 요즘이었다. 고향으로 향하는 정호의 승용차 안에서 하윤은 정호의 기색을 유심히 살폈다. 희정에게서 들은 말도 있고 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를 살펴보게 된 것이다. 정호는 무표정한 얼굴로 핸들을 잡고 있었다. 별다른 표정이 없는 그의 얼굴에는 음습한 곳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곰팡이 같은 우울과 권태로움이 느껴지고 있었다.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는 정호의 모습은 언제나 밝고 건강한 30대 중반의 의사티가 완연한 생활인의 전형 그것이었다. 그렇게 이율배반적인 정호의 두 얼굴이 하윤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했다. 차창 밖으로 내다보이는 도로변의 모습은 황량했다. 고향집에 거의 도착할 때까지 말없이 창방만 응시하고 있던 희정이 입을 열었다. 도련님, 큰어머니께서 몹시 반가워하시겠네요. 꽤 오랜만이시죠? 운전석 옆자리에 앉아있던 희정은 뒤를 돌아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비록 시댁에 가는 길이기는 하지만 오랜만에 부부동반 나들이가 무척 즐거운 모양이었다. 요즘에 들어서는 한 달에 두 번씩 꼬박꼬박 이어지는 귀한 길을 늘 정호 혼자서 다녀오곤 했기 때문이다. 하윤은 그냥 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차는 영동고속도로에 있는 디인터체인지에서 고향마을로 접어들었다. 하윤과 정호의 고향은 그곳에서 채 10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에 있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었다. 차창 밖으로 그들이 다닌 초등학교가 스쳐 지나갔다.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크고 육중에 보이던 냇가의 다리나 초등학교가 어쩌면 그리 초라해 보이는지 이상할 정도였다. 그 또한 세월의 흐름 탓일 거라는 생각을 해보는 사이 어느새 그들이 탄 차가 고향집 앞마당에 닻을 내렸다. 다른 때와는 달리 집안은 사람들로 복적되고 있었다. 차에서 내리는 그들 곁으로 정호의 가족들이 모여들었다. 정호의 막내 동생인 기로가 먼저 그들에게 꼬박 인사를 했다. 하윤이 기로에게 다가가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잘 있었니? 와, 기로 너 그새 키가 얼마나 잘한 거냐? 나보다 20cm는 더 크겠는데? 기로는 하윤이 자신과 키를 재보는 신용을 하자 수줍은 웃음을 지어 보였다. 정호에게는 형제가 넷이 있었는데 둘은 하윤보다 손이이고 둘은 손 아래였다. 하윤은 정호의 형제들에게 별로 살갑게 대한 기억이 없었지만 그들은 하윤을 늘 친형제처럼 대해주었다. 오랜만에 북적대는 집안으로 들어서니 호각을 자극하는 맛깔스러운 음식 냄새가 흥겨운 분위기를 도두고 있었다. 어느새 개꼬의 시름은 씻은 듯 사라지고 그저 즐겁고 가슴도 훈훈했다. 하윤은 어머니를 찾아보았으나 금방 눈에 띄지 않았다. 그때 정호의 어머니가 행주치마에 손을 쓱쓱 닦으며 부엌을 나서다가 그들을 발견하고는 반색을 했다. 아이고 왔군 아들. 어서 어서 들어가자. 작은어머니 안녕하셨어요? 하윤도 자연스레 정호의 어머니를 작은어머니로 불렀다. 그러나 정호의 아버지만은 그런 호칭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다. 당치 않다는 것이었다. 정호의 아버지는 하윤에게만은 꼭 도련님이라는 호칭을 썼다. 하윤으로서는 그것이 오히려 더 민망한 일이었다. 그때 어디에 다녀오는 길이었는지 정호의 아버지 장기석과 하윤의 어머니가 함께 대문을 들어서다가 하윤 일행을 발견하고는 허겁지겁 달려왔다. 길섭이 하윤을 반갑게 부둥켜 안으며 말했다. 아이고 도련님. 마님 생각도 좀 하셔야죠. 이렇게 도통 소식이 없으시다니. 전화는 뒀다 뭐 하신대요. 책망을 겸한 오랜만에 만남에 대한 인사였다. 죄송합니다. 자주 다녀가지도 못하고. 그래도 두 분께서 잘 살펴주시니 제가 소홀해도 어머니가 이만하시죠. 모두 두 분 덕분입니다. 하윤은 진심으로 고마웠다. 고마운 마음에 깊숙이 고개를 숙여 절을 하자. 개섭은 난감한 얼굴로 어쩔 줄 몰라했다. 아이고 아이고 이러시면 안됩니다. 도련님. 하윤의 어머니는 두 사람의 모습을 웃으며 바라보았다. 하윤의 어머니가 방으로 들기를 권하며 정호를 찾았다. 정원에는... 그때 정호와 희정이 선물꾸러미 등을 마루에 내려놓고 다가와서 인사를 했다. 그 어머니 그동안 건강하셨지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정호 부부가 절을 올리자 하윤의 어머니는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다. 무슨 바람이 불었노. 부부가 오랜만에 함께 내려왔네. 인사를 나눈 정호가 길섭과 집 뒷편으로 돌아가는 게 보였다. 희정도 부엉니를 거들 요량으로 시어머니와 부엌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하윤은 마루로 올라서며 그제야 어머니에게 제대로 인사를 올렸다. 어머니 그동안 별거 없으셨어요? 그래 그래. 나야 정호 어머니 항상 잘 돌봐주고 있으니 별 걱정 없다만 네가 객지에서 고생이 많구나. 고생이랄 게 뭐 있나요? 어머니 정식으로 제 절 받으세요. 아니야 됐다. 절은 무슨 절. 손사래를 치는 어머니 얼굴에 뿌듯한 행복감이 스쳐 지나갔다. 두 사람은 다시 마당으로 나갔다. 오랜만에 만남으로 온 집안이 떠들썩했다. 그런 가운데 희정은 정호와 하윤이 마련한 선물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느라고 부산을 떨었다. 오후에는 오리 정도 떨어진 선산으로 성묘를 다녀왔다. 하윤이 여러 사람이 나서는 것을 만류한 까닭에 하윤의 어머니와 길섭, 정호, 하윤 내시서 가게 되었다. 정호의 아버지 길섭과 정호는 하윤의 아버지 묘에 성묘를 갈 때마다 사무친 정에 눈물을 흘리곤 했다. 오늘도 길섭은 언제나처럼 눈이 붓도록 사무치게 울었다. 성묘를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면서 하윤이 정호에게 슬며시 물었다. 어쩌실 생각이에요? 형수님과는. 하... 글쎄요. 전 잘 모르지만 형수님만한 분도 없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형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걱정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잘 되겠지 뭐. 자포자기한 듯한 그의 음성을 들으며 왠지 모르게 정호가 가엾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하윤이 또 정호에게 물었다. 형님. 형님이 이렇게 크게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러자 길섭이 얼른 나서서 대답했다. 아, 아닙니다. 도련님. 제가 시켰습니다. 집안이 하도 척척하고 해서 오랜만에 사람 사는 맛 좀 느끼려굽쇼. 옆에서 하윤의 어머니가 그것을 책망하는 말을 했다. 정호의 아버지 길섭은 하윤의 어머니보다 4살 아래였다. 아닙니다. 그건 저 혼자 했던 약속인걸요. 하윤은 순박하기 이를 데 없는 그의 얼굴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정호 가족에 대한 아버지의 신뢰가 괜한 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적적하기만 하던 하윤의 집에 오랜만에 사람 사는 집 같은 활기가 살아났다. 모두 즐거운 모양이었다. 지난 설날에도 다녀가지 못한 게 죄스럽기만 하던 하윤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다. 그는 어머니의 생신을 정성껏 챙겨준 정호 가족에게 더욱더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저녁 늦게야 하윤은 어머니와 마주 앉았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난 뒤 하윤은 준비해간 석돈짜리 쌍가락질을 어머니의 야윈 손가락에 끼워들였다. 잠자리에 들었을 때 어머니가 조용히 하윤을 불렀다. 하윤아, 얘, 이제 그만 결혼해야지. 그래야 이 애미도 마음 편하게 네 아버지 곁으로 갈 게 아니냐. 요즘은 네 아버지가 자꾸 나를 부르시는 것 같구나. 어머니는 정과 달리 몹시 외로움을 타시는 것 같았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하윤은 그동안 생각해왔던 계획을 털어놓았다. 어머니, 오래 사셔야죠. 아예 이번 기회에 여기는 정리하고 저와 함께 가시는 게 어떻겠어요. 늘 정호 형님 내 신세를 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저는 저대로 자식 노릇 한 번 제대로 못하는 것을 생각하면 어머니께 늘 죄스럽기만 해요. 안 된다, 그것은. 나마저 떠나봐라. 네 아버지께서 얼마나 서운해하시겠니. 그래도 그 양반이 당신 일 마음껏 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렇게 집을 잘 지켜준 나 때문이라고 하시지 않았더냐. 그거야 그렇지만 어머니 이젠 저도 자식 노릇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 걱정은 마라. 나는 객지에 나가 고생하는 너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자신의 손을 꼭 쥐는 어머니의 야윈 손마디를 느끼며 하윈의 가슴에서 서롬이 울컥 솟았다. 그는 간신히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어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그래야 이 아들이 낳은 손자가 재롱 부리는 것도 보시죠. 그래그래 암 오래 살아야지 너만 놔두고 내가 어떻게 먼저 가겠니. 순간 하윈은 다의 이야기를 꺼낼까 망설이다가 곧 그 마음을 접었다. 그러나 다음 기회에 이야기를 하리라는 하윈의 계획은 영영 이루어지지 못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문풍지를 울리는 늦은 2월의 밤하늘에는 모자가 드런드런 나누는 대화를 엿듣는 초생딸만 공연이 서럽게 떠있었다. 네, 김상욱 작가님의 장편소설 연인 일곱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 시간도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